경기도의회가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됐고, 의원들의 도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행정일부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청년층 지원과 사회안정망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방점을 둔 약 33조 원의 내년 예산 규모를 밝혔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민산 7기 도민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도정 질의에선 6명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 철도 정책 방향과 경기도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한 중공형제 도입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경기도 광역 및 도시 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구조화와 경기도 소방역사관 설치, 그리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한 일문일답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보육요 지원 확대로 다행퇴 공부용 확대,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3차 본회의에 이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예산과 조례안 등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술입니다.